안녕하세요 바니입니다. 오늘은 치앙라이로 가기 위해서 호스텔에서 집을 꾸려서 나왔고 그래 불러서 버스터미널로 갔다가 버스 타고 치앙라이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3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가가지고 버스 시간이 언제 있는지 확인해보고 밥도 혼자서 먹고 가던가 뭐 그거를 조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은 여기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싸놨고 그러면 그래 불러서 버스터미널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주말이라 차가 엄청 막히네요 버스터미널에 도착을 했고 여기가 버스터미널 2번 쪽인데 2번 가서 한번 확인해보고 없으면 3번 가서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버스 있는지 한번 보고 도록 할게요 네 여쭤보니까 터미널 2번에는 이제 방콕 쪽 아니면 뭐 콩케이 쪽으로 이제 이산지방으로 가는 차밖에 없고 치앙라이로 가려면 터미널 3번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혹시 치앙라이에서 치앙라이 버스 타고 가실 분들이라면 피리 3번으로 가서 표를 끊으시면 될 것 같네요 터미널 2번이랑 3번이 붙어있어서 길만 건너면 되기 때문에 뭐 별 상관없을까 그러면 천사 선생님과 한번 해서 그냥 끊어보기로 스태어미널 3번이나 4번이 붙어있어서 수고하실 때 네 고소하는 거 이렇게 네 고소하는 거 수고하실 때 네 잘 수고하실 때 수고하실 때 수고하실 때 수고하실 때 305만원 수고하실 때 수고하실 때 표가 없네요. 195W, 305W. VIP가 305W입니다. 다른 데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는 버스가 없네요. 그래서 택시를 400W에 이제 좀 쉐어해서 치앙라이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보도록 할게요. 택시를 타고 보니까 허리가 부서질 것 같습니다. 중간을 길어도 한번 화장실 가라고 기름 넣을 겸 서긴 서네요. 쉬었다가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한 반 정도 온 것 같습니다. 폐기차도 택시를 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시간 반 정도 걸려가지고 시양라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호텔까지는 근처라서 걸어가면 될 것 같고 하루 정도 쉬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트 템플이나 블루 템플 같은 시양라이의 유명한 관광지를 돌아다녀 볼 생각입니다. 걸어서 이런 호텔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침투르고 잠시 나왔습니다. 이동할 때는 진짜 하루 종일 먹는 게 없네요. 그래서 오늘도 근처에 카페나 아니면 음식점 좀 찾아가지고 밥 조금 먹고 씻고 시작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시양라이에 유명한 사원이라던가 아니면 좀 가볼만한 곳 찾아가지고 한번 돌아다녀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끝!